켈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을 했을 텐데 가장 큰 규모의 미팅이 어떤 거였어? 한 천억 정도의 사이즈의 미팅이었었는데 정말 거의 1년 반이 걸린 거야. 영국에서 일이거든. 우리가 몇 년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이 우리랑 일을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거야. 재계약을 하지 않겠대. 그러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됐고 이런 정말 엄청난 건데 이게 진짜 살아름을 걷듯이 매번 이렇게 대기업 어느 슈퍼하고 네고를 계속 했었거든? 이거는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에도 아니야. 호랑이 굴에 몰려가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시각화를 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저 상대 업체랑 계약서에 작성해서 사인한다고 할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시각화를 했었잖아. 결국은 이 업체랑 재계약을 하는 1년 반 동안 내고 해서 그 마지막 마지막에 내가 재계약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고 우리 이사회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영진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아니다. 아직 안 끝났다. 저쪽 업체랑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분명히 뭔가 기회가 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 기회가 와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됐지. 와 진짜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 그 상황에서 켈리는 평소 하던 루틴도 멈추지 않고 한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어쩔 때는 아침에 눈 안 뜨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럴 때도 시각화를 하면서 눈을 감고 계약하고 사인하고 와 좋아하고 우리 직원들이랑 샴페인 마시는 것을 진짜로 한 번 봐. 한 번 해봐야지. 진짜 눈을 감고 한 번 해봐. 지금 너한테 안 풀리는 일이 있잖아. 그러면 지금 눈을 한 번 감아봐. 그리고 한 번 상상을 해봐. 이 일이 가장 인상적으로 되는 모습. 그게 즐거워서 막 춤추고 막 샴페인 마시고 파티하는 것을 한 번 상상해봐. 그리고 눈을 떠봐. 그러면 용기가 생겨. 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엄청난 파워인 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게 좀 안타까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시각화를 자주 했던 것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협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윈윈 전략이라고 그랬지. 두 번째는 절대 노을 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랑 계약서를 쓰기 시작을 했어. 계약서가 진짜 한 100장은 되는데 장난 아니야. 프랑스는 프랑스인들끼리도 페이퍼의 나라라고 한다. 뭐든지 다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야. 아주 뒤따라하게 써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절대 노라고 하면 안 돼. 100가지를 협상하는데 중간에 슈퍼가 이건 안 되겠는데 그래. 나는 이 100가지를 협상하는 걸 내가 가지고 왔거든. 노라고 하지 않으면서 이 수많은 그것을 끌고 가는 게 처음에 협상하는데 진짜 6개월? 막 1년 이렇게 걸리거든. 그렇게 해서 100가지를 가는데 나머지 우리 협상이 안 된 게 있어? 그게 한 20가지야? 그럼 다시 한 번 볼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 이거 왜 로고를 달면 안 돼? 그리고 왜 이런 건 안 돼? 그래서 그분들이 왜를 잘 설명해 주면 방법은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어. 우리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뭐 켈리델리야. 켈리델리 회사 이름인데 켈리델리로 화장화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유는 다른 브랜딩을 넣어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기 코너, 야채 코너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어느 브랜드를 딱 켈리델리 코너 이게 이상한 거지. 그러면 내가 아 그래? 그래서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이 노하지 못하는 이름을 내가 갖고 왔잖아. 예를 들어서 스시 데일리야. 매일 만드는 초밥이라는 거야. 프레쉬 초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비슷하게 갖고 온 거지. 그랬더니 슈퍼가 어 이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내가 돈이 없었으니까 슈퍼에서 다 설치를 해줘야 했거든. 그거 통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노하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 한 3개 정도. 아 또 남는 거야. 이 3개는 죽어도 서로 양보를 못하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코미션이라든가 그리고 뭐 우리 직원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거가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진짜 그때그때마다 아 내가 읽었던 산국지라면 어떻게 이걸 할까? 또는 협상에 관련한 책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 것도 있고 협상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협상을 끈기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지. 그래서 나는 이 아침 루틴이 만약에 없었으면 너가 보는 켈리는 지금 없었을 수도 있어. 이 유튜브를 못했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내고를 잘하고 내가 사업을 지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알려줄 게 많이 있었던 거지. 켈리가 말하는 루틴들. 말은 쉬운데 매일 자주 하는 게 너무 귀찮아. 너가 말하는 거 이 뻔한 거 왜 하냐고 그러는데 그 뻔한 것들을 내가 아는 어마어마한 CEO들이 했다잖아. 그래서 내가 따라한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팀페리스 엄청 존경하는데 팀페리스가 뜬 책 타이탄의 도구들 봐봐. 팀페리스가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잖아. 포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습관을 잡아낸 게 있어. 이 사람들이 아침에 85% 이상이 명상을 한대. 시각화를 한다잖아. 명상, 시각화, 심상화 뭐 이런 게 비슷하잖아. 그리고 이 뻔한 것도 이 세상에 단 한 개라도 누군가에 상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해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테레미, 이 카메라 이 모든가의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 뻔한 거 때문에 이 뻔한 거를 하면서 달리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 왔다잖아. 말도 안 돼. 나 같은 찌질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사학과가 돼? 말도 안 되지. 명상 좀 한다고? 시각화 좀 한다고? 책 좀 읽는다고 내가 진짜 세계적인 CEO가 될 수가 있어? 안 될 것 같았어도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 덥잖아. 이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해봤어. 끈질기게 해봤지. 될 때까지 해봤지. 몇 년을 하고 있지. 지금 10년 넘게 이거 세우고 있는데 되더라고. 나 같은 찌질도 이게 성장하더라고. 그러게. 성공하려면 시간을 진짜 잘 활용해야 하는 것 같아. 모든 협상에서 시간이 많은 자가 이긴다고 했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야채 장소야. 생선 장소하고 협상을 하려고 갔어. 아침에 가면 신선한 야채가 있는데 저 이거 10% 할인해주세요. 아침에 가면 이 사람이 시간이 많아. 하루 종일 내가 팔 수가 있거든. 근데 거꾸로 저녁에 가봐. 저한테 10% 깎아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누가 많아? 사실은 이제 내가 많은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못 팔면 또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게 시든단 말이지. 그래서 10%뿐만 아니라 20%, 30%도 깎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한테 시간이 많은지를 항상 염두하고 내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시간을 언제 쓰느냐도 중요한 거네. 맞아.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20분을 오로지 내 성장에만 쓰겠다라고 하루에 골든 시간을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뭐냐면 몇 분 안 되는 그 사이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단 말이지. 나는 이 골든타임은 나한테 골든 모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같은 20분도 아침에 20분과 오후에 20분은 나는 차이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20분을 집중하면 오후에는 40분 정도를 집중해야지 같은 성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아침에 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땐 나한테 집중하는 내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돈 벌기 시작하면서는 20대라는 거죠. 물론 40대, 50대, 60대, 70대도 내 성장에 나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 단위로 봤을 땐 젊었을 때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집중해야 되고 하루로 보면 아침에 더 많은 집중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죠. 나는 정말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또는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공부하고 공부해서 나 나름대로 나를 팔로워하는 우리 켈리스들과 몇 년 동안 실행해 본 것들을 책에 썼어. 쉽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 이거를 참고는 하지만 참고하고 너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진짜 괜찮아.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닝 시크릿 루틴이 5가지잖아. 그래서 시각화, 화건, 명언필사, 독서, 운동 그래서 시각화가 어떤 도움이 되는데 그 상상 좀 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져? 달라지는 이유들이 이 안에 내가 잘 적어놨고 그리고 가이드가 필요하잖아. 네가 매일 상상하는 가이드가 필요한데 그런 가이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화건, 화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화건 같은 것도 이 안에 잘 나와 있거든?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네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거든. 그리고 명언필사 같은 것도 어떤 명언으로 필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명언도 100개를 내가 제안을 해놨어. 뭐 이런 명언 같은 거 네가 딱 한 문장은 필사해봐. 그럼 하루 종일 긍정적이고 좋은 문장이 너 하루 종일 기쁘게 가슴 찌게 만들 거라고. continuadel주 셀이츠들의 이유로 관필사 Du Vi crystal 화건. 예배ço. 그럼 Bunu 좀 다른 문장